한나 형, 우리 엄마는 대체 어떻게 속인 거야? 혈액형도 틀린데, 감히 지가 우리 엄마 가짜딸 노릇을 해? 뭐야 이게? 우리 아빠가 너 뒷조사한 거야. 오태선 회장이 내 뒷조사를 했다고? 너, 감쪽같이 우리 엄마 속였더라? 내가 뭘 속였다는 건데? 네 혈액형 AB형이잖아. 그래서? 야, 우리 엄마 딸이면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이야. 재주도 좋아? 네가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조작해서 우리 엄마 속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빠가 네 뒷조사까지 할 줄은 몰랐지? 저기 우혜령. 나,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얘기할 거야. 아니다. 차라리 경찰서에 신고부터 얘기했네. 너희 엄마 친딸 윤미소야. 뭐라고? 내가 아니라 윤미소라고. 유전자 검사 윤미소 걸로 한 거야. 내가 윤미소 머리칼하고 칫솔 가져다 검사 의뢰해서 친딸로 검사 결과 나온 거라고. 그래서 당연히 너희 엄마는 내가 당신 딸이라 믿게 된 거고. 아니, 속생이 뭐야? 나도 윤미소가 너희 엄마 친딸인 게 싫지? 그러니까 모른 척해. 믿을 수 없어. 어떻게 윤미소가 우리 엄마 딸이야? 이 정도면 내가 왜 고효정 부사장 가짜 딸 연기를 했는지 충분히 설명이 됐지? 그럼 앞으로 잘해보자, 동생아. 꽤 충격받은 얼굴인데 머리 잘 굴려봐. 어떤 게 너한테 더 이득인지. 그럼 나 먼저 간다.